정호택 도당위원장의 상당 복귀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청주 흥덕구 조직위원장 자리가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따르면 신청자를 대상으로 중앙당 면접까지 마쳤지만 인지도와 당원 지지 부족 등으로 심사가 보류돼 재공모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는 어제 선임한 14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중 1명이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선 하루 만에 사퇴자가 나오면서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